다음 문장의 한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나갔다.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나갔다. 충분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본형은 충분다라는 형용동사이고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용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 어미인 다를 삭제하고 나를 붙입니다.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나갔다.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나갔다. 이 방송은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